여기 있는거 일로 옮기다가 가드 벌어져서 여기 껴다가 다시 일로 왔는데 오른쪽걸 왼쪽으로 긁었는데 중간에 껴어요 원래 합치려고 했는데 가드가 벌어지면서 합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상황이 좀 애매하네요 이걸 뽑아봤자 라이브인데 긁어볼 수 있을까 긁어봤어 긁어봤어 긁어볼 수 있을까 긁어볼 수 있을까 하..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저번에 그 기억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저번 보다 힘이 빠졌으면 못드는거고 안 빠졌으면 한 번은 들어주겠죠 무겁다 아 까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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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게 갖고 와서 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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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상당히 길고 밑에 쪽에 링이 달려가지고 벌치기가 상당히 힘든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거 일로 옮기다가 가드 벌어져서 여기 껴다가 다시 일로 왔는데 결국엔 껴서 나옵니다 라이브 하나입니다 이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가운데 동그란 프로필 사진을 누르셔서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하시고 들어가세요 으 으 으 으 으 으